소주니까 이게 불이 올라오는 거야. 불이 올라오는 거야. 와아. 와아. 대박이다 이거. 여기까지 오는 분이야. 저 3명한테 쏘겨볼까? 어떤 걸로요? 단양 갔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. 물 안 가져와가지고. 진짜 소주에다가 라면을 한 번 끓여보는 적이 있다. 거기다가 소주 넣어가지고 한 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. 괜찮은데요 선배님? 그럼 소주 한 두 세 개 따라가지고 끓여가지고 라면 넣고 한 번 끓여보겠습니다. 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. 알겠습니다. 그냥 소주를 한 번 끓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한 번 먹여보자고. 알겠습니다. 우와 진짜 소주. 잠깐만요 선배님 한 번 찍어보겠습니다. 우와. 진짜 한라산입니다 이거. 소주 푸른밤입니다. 제주도에만 있는 거예요? 제주도에 있는 거니까. 한라산과 제주 소주 푸른밤. 두 병 섞었습니다 선배님. 우와. 이거 소주잖아. 우와. 소주? 소주로다가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? 물이 올라오는 거야? 대박이야. 대박이야. 이거는 진짜 소주 우위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. 와우. 아니 지금 국물이 다 날라가가지고. 아 국물이 다 날라갔습니까? 응. 한라산 한 병 더. 한병 더. 이런. 한병 더. 고기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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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와. 라면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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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이 라면이지. 야. 야. 라면 한 번 보겠습니다. 와. 비주얼 죽인다 진짜. 이야. 이야. 와 이거 봐 와 여기 형 좀 맛있게 먹어줘요 와 진짜 맛있겠다 여기 확실하게 딱 또 맛있게 먹어야지 먹방 나오지 그렇지? 이렇게 먹어야지 면치기 잘하는 사람들 위주로 내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와요 들어와 시작 뜨겁다 이거 먹어 뜨겁다 이거 먹어 왜왜 흙기침 나와 어 뭐해 왜왜왜왜 아 라면 맵습니까 맑아 저기 아 혀에 딱 다녀용숨과 word 면치기가 안 돼 잠깐만 한 번만 더 도전 오 부어서 참고 먹습니다 왜 안 들어가는 거야 선배님 드셔보십쇼 가스가 나오는 것처럼 그러는데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 안 되죠 선배님 야 이거 내기야 돼 한 번에 다 먹기 누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국물 한 번 푹 마셔봐 먹어봐 면부터 먹어봐 그냥 상대까지 형 먹을만 합니다 아 그래? 그럼 면먹어봐 쭉 다 많이 들어가지고 먹어봐 면치기 약간 치키가 네 선배님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야 배 탔네 나 들어왔어 다 먹어 빨리 빨리 빼라 음 음 와 우와 우와 와 눈이 좀 풀린 것 같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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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 하핏 아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aun 닭이드 아흐흐흐흐흐흐흑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구독과 좋아요 도와주십시오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 얼굴은 폐유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ㅎㅎ